그렇게 말하면 속 시원해요?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까지 달려온 나한테 당신일까? 아닐까? 근데 그건 중이었지 않아 지금 나는 그를 만나러 가는 중이니까 그림 속 여자는 누구야? 혹시 내가 아는 여자니? 누군지 알고 싶어? 아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 알았어? 먹어 괜찮네. 이제 다 끝났어. 그날은 정말 미안했습니다. 이제 다 끝났어.